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시 15분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재 아시죠 여러분들? 소통맨입니다 소통맨 가재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소통맨 입에 착착 붙는 것 같고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어제 11시쯤에 첫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맨이 무엇인지 자막 깔아주세요 자막 깔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박하지만 통 크게 정리한다 소통맨 제가 이제 소통하는 창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이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댓글로 채팅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소리 맛집 안녕하세요 괜찮아 잘했었니 고맙습니다 FOMC 회장님 채널K 신년개편하고 명석이 영화 안 나오길래 잘린 줄 알았다 오바 아이 또 제가 또 또 그러겠습니까 형님 네 그리고 이제 채널K 플레이어에서도 김레전드님 명석이 영화 보고싶어서요 고고헤드님 멋지다 소통맨님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채팅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함께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첫 방송을 했었는데 어 유튜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 제 조회수가 이제 한 만 건을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1600회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네 소박하다 통 크게 시작을 정리해주는 남자 소통맨 뭐 이러면서 삼성전자 목표가 줄 상향 이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계속 댓글을 달아드릴 예정이에요 어 저희 소통맨의 그 컨텐츠가 이렇게 녹화가 돼서 어 저녁에 올라가면 거기다가 제가 또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내일은 뭐 보고 싶어요 다음주엔 뭐 보고 싶어요 이런거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어 그 다음 방송시간에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댓글들 보니까 우와 명석님이다 질문요 LG전자 앞으로 꽃길만 걸을까요 아메리 휴지환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이거 그대로 반영해서 오늘 LG전자 리포트 바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맨의 묘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미스터스타님 내일 9시 15분 본방사수 할게요 미스터스타님 오셨나요? 여도운 예뽀여님 오셨고 아프리카 아침님 미래컴님 양봉을 좋아해님 어우 다들 많이 오셨네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127777님 소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과버님 7구름7입니다 삼성전자 한주부 유단 주린이에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좋아요 눌러드리고 싶은데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자 블레싱6님 소통맨 잘생겼어요 제가 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 말씀드렸죠 박명석님 잘생겼어요 소통맨 잘생겼어요 이런 무조건 읽어드립니다 자 HJ린님 재밌게 잘 봤어요 생방 때 시간 맞춰 갈게요 옴 실버타운님 잘생기셨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고 또 이렇게 바로 다음 리포트도 선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만기일 관련 리포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대규모 현물을 순매도 했다 그래서 1월물 만기 영향이 축소될 것이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1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나온 리포트거든요 금융투자가 어제까지 현물을 대규모로 순매도 했기 때문에 1월물 만기 영향이 생각보다 뭐 축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길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좀 주목을 했던 건 1월물 만기일 이후 사실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음 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프로그램 순매도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가 그만큼 그러니까 기관이 그만큼 지금까지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약세가 좀 덜 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순매도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반득을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FMC 의장님 응원 고맙습니다 잘한다 명석이 형아 이렇게 채팅 계속 올려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 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만기일이고 만기일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금융투자가 다시 들어올지 기관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투자의 선물 비중이 큰가요 사실 여기 보면 금융투자의 대규모 현물 순매도 성격은 연말 배당향 자금 유입에 되돌립니다 선물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던 게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피 200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투자 대규모 현물 순매도는 연말 배당거래 차익거래 되돌림 성격이고 배당락 이후 1월 12일까지 순매도를 고려할 경우 추가로 출해될 수 있는 현물 규모는 1조원 내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유입됐던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팔만큼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도은예뻐요님 소통매님 HTS 운영팀에 강력 부탁 좀 해주세요 관심 종목 설정에서 필드 추가해서 필드 메뉴에 시간의 거래대금 메뉴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저도 강력 부탁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기일 이후의 방향성 점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FOMC 의장님 코로나가 끝나야 명석이 형이랑 퇴근하고 한잔할긴데 저랑 퇴근하고 한잔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오세요 그러면 여의도로 오시면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의장님께서는 사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코로나는 좀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 확진자 한번 볼까요? 확진자 음 아직 안 나왔네 오늘 500명 안팎 예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오피셜한 그게 안 나왔네요 당연하다고요? 쏜다고요? 아무튼 어제까지 제가 알기로 400명대로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좀 한 300명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방역과 개인 방역에 위생에 열심히 노력하자 뭐 이런 말 이쁘게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6412729님 중송기 중송기는 뭔가요? 그냥 뭐 시원하게 하세요 누구 닮았다 그럼 제 기분도 좋아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제 텐션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즐겁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던 종목이 오늘은 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현재 5.2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줄까? 일단 최근에 기대감이 상당했죠 그 뭐죠? 이름이 뭐죠? 레키로나? 레키로나라는 항체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대감에 쭉쭉 뻗어가던 주가가 혹시 이 정고점 뚫어내나 싶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5%대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리포트들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키움증권이니까 키움증권 리포트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관련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밑줄이 잘 쳐져 있어서 보기 편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자 고연련층 고위험군에서 임원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전체 환자 대상으로는 54%고 50세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는 68% 감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연로하신 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그 점이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해외 긴급사용 승인에서 실제로 주로 고려됐던 사항이 병원 방문을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게 해주는 그런 치료제를 해외 쪽에서는 많이 고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이 만든 그 레키로나라는 치료제가 아직 만든 건 아니죠 임상 3상이 남았기 때문에 만들 예정인 레키로나라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았고요 3상이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54라는 퍼센트를 보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에게 3상에서 분명히 보여줄 거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추후 다른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선두지표가 될 수 있다 매출 지속성과 수익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승인 나는 건 승인 나는 거고 사실 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있었던 것도 맞고 우리가 뭐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게 찾아오면서 치료제도 없고 백신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상당히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얼마나 또 신뢰도를 갖고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는지 그게 셀트리온의 매출에는 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리포트 그래서 또 나온 리포트 중에 하나가 신형증권인데 여기서는 목표 주가가 43만원까지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가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걸 봐야 되죠 요게 오늘 조금은 크리티컬한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의 사례를 봤을 때 이들이 승인을 획득했는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와 동등한 조건과 임상평가 지표로 직접 비교한 임상 결과는 없기에 어떤 제품이 우월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지표를 봤을 때 기존 EUA 승인을 획득한 항체 치료제와 비교할 만 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 농도 의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셀트리온의 임상 결과는 더욱 의미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레키로나주의 개발 의의와 한계 이번에 셀트리온이 발표한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다 이거 그대로 그냥 쭉 읽어볼게요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발사를 한계를 넘어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역량도 충분히 있음을 이번 결과 발표로 보여줬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옛날에 수능 볼 때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 독해할 때 하우에버, 벗, 네버더리스 뭐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레키로나주로 인한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12월 29일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2월 초이면 조건부허가 승인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코비드19 환자 수가 적고 시장 규모도 작은 국내에서의 시판이 실적 개선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국내에만 머무르면 셀트리온이 실제 실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향후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 결과 효과가 좋았던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도 현지 미국에서 처방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어떤 쪽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나가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본 상황이고요 어떤 쪽에서는 미국으로 나가면 글쎄 생각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고요 채팅창 보니까 뭐 특별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네요 유유자적일인 트럼프가 맞았던 리제네로는 22% 감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렉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54라는 숫자만 봐도 높아지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임상 3상 나오고 나서 국내에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진출이 원활하게 돼서 해외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까지 보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보기에는 아직 좀 멀어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뭐 한국인의 한 명으로서 어쨌든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이렇게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임상 2상에서도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응원을 하는 바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의 전 사장 대표가 이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회장인가요 그것까지 걸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데 일단 끝까지 저는 응원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리포트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님 오랜만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라갔을 때 바로 이 답글을 달아주셨던 그분 리플 읽어드려야지 아이 그 아이디 읽어드려야지 아메리 휴지화님 아메리 휴지화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메리 휴지화님께서 LG전자 앞으로 꽃길만 걸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물론 제가 뭐 LG전자 앞으로 꽃길만 걸을지 안 걸을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또 리포트를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자 LG전자 주가부터 한번 봅시다 LG전자 야 이거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제 그 남로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막 상한가 들어갔을 때 저는 이거 너무 오버한다고 싶었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바보였구나 역시 LG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나름 좀 잘 버티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리포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어 LG전 아이고 LG전자의 리포트 목표 주가는 19만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19만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얼마죠? 14만 500원이기 때문에 뭐 아직 한참 남았네요 이것도 아마 상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19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4분기 매출액은 15조 2,995억원 영업이익은 뭐 이렇게 예상을 한다 MC 부문이 실적 악화 이 MC 부문 하여튼 참 말이 많습니다 그쵸? 어 MC 부문이 그거죠 모바일 예 HA가 홈 어플라이언스 이게 가전이고요 TV는 또 따로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가 홈 어플라이언스인가 그 H로 시작하는 게 두 개고요 홈 어플라이언스가 TV고 HE가 뭐 홈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높아진 실적 개선 기대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LG전자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그나와 JV를 통해서 JV 자 이런 것까지 또 제가 주린이 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소개 설명해 드립니다 조인트 벤처 조인트를 해서 이제 벤처를 만든다 뭐 이런 거죠 합작법인이죠 그래서 전장 부품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혹시 전장도 모르실까봐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전기 관련된 부품들 전자 장비 뭐요? 라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PD님 예 그리고 MC사업부의 부진을 전장 부품 사업이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야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 스마트폰 그렇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G전자의 스마트폰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전장 사업이 잘 되면 그래서 투자 리스크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까지 상향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낮아졌고 충분히 목표 주가가 설명이 가능하다 ROE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주가가 그냥 단순히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기대감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황금은 19만 원이었지만 여기서는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15만 원인데 왜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랑 기대감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지 않은 거죠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니까 향후 주가 전망이 바로 나옵니다 2020년 연결 영업이익은 뭐 이 정도 2021년에도 VS와 MC VS가 전장이거든요 VS와 모바일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동사는 LG마그나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서 파워트레인 중심의 전기차 부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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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가를 상향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목표 주가를 정하지 않았다 LG전자의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꽃길만 걸을지 안 걸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와 휴지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목표가는 높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우리라고 했네요 제가 우리 키움증권의 자랑스러운 김지산 센터장님께 제가 또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왜 이게 정전이 됐죠 여러분들 이거 뭐 하시죠 지금 몇 명인데 지금 280명이 시청 중인데 어 다들 왜 이렇게 정전 그쵸 괜찮아 잘했어님 따봉따봉 두 개 쌍따봉 고맙습니다 이 정전 빨리 꼭 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채팅에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이렇게 제가 저희 그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센터장님께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산 센터장님 답변 한 줄 한 줄 댓글 느낌입니다 자동차 부품 흑자 전환 및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통한 인류화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리스크 축소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 이제 인류화 세계 인류로 나가는 그 길이 될 것이다 마그나에 대한 기대감 마그나가 그리고 또 고만저만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 근데 합치면 LG 마그나가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LG가 앞에 있으니까 더 좋은 거? 뭐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51% 정도 LG전자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인류화가 될 것이고 스마트폰 리스크도 축소할 것이다 스마트폰 리스크는 아마도 그런 거겠죠? 스마트폰이 앞으로 그 지금 채널K 플레이어에서도 임시필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G 롤러블폰 좋아 보이던데요 라고 하셨네요 LG 롤러블폰 안 그래도 요즘 얘기가 많더라고요 롤러블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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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이라고요? 상소문 폰이라고요? 아 이거 누구 블로그라서 들어가면 안 되나? 뉴스로 들어가야 되나? 아 그래요? 예 뺑과이의 일렉트릭스토리님 여기 봅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폴더블이 그러니까 저는 폴더블이라서 접는 건 줄 아 많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롤러블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슈욱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슈욱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슈욱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드 갤럭시 폴드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나름 또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 그 CES가 한창인데 이런 것들도 LG전자의 주가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힘내요 잘 보고 있어요 어 위하님 수면라이브인가? 수면라이브 아닌데요? 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9시 45분인데 지금 뭐 하세요? 근데 제가 채널K 채팅을 봤는데 확 느껴지는 게 바로 있네요 아카마이님 시간대 잘못 잡으셨어요 9시에서 11시까지 매매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바쁘시죠? 아 예예 인정합니다 매매하면서 채팅 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특집으로 일단 여기 파일럿 편성이 또 들어간 거고 앞으로 정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야 정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 시간대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들 그 의견이 있다 그러면 몇 시에 해주세요? 박명석님 뭐 몇 시에 나오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달아주시면 PD님이 보고 삭제할지도 모릅니다 아 예 농담이고요 뭐 이렇게 계속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투님 디스플레이는 역시 LG지 괜찮아 잘했어님 LG전자 궁금했었는데 속이 후련하다 액정한 LG 믿고 가죠 아 그래도 매매하며 채팅 중이다 김정환님 야 대단하시네요 충신이네요 저의 충신 김봉래 수석이님 오늘은 특집이었군요 예 앞으로 아마 계속 할 예정입니다 시간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예 일단은 아마 뭐 11시쯤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투님 정규 가자 정규 아 고맙습니다 이런 걸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고호헤드님 정규 방송 가자 복만래님 나른한 점심시간 때 상큼한 명소꾼 목소리가 최고죠 움차님 정규 편 송원합니다 전모리님 박예코님이라면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하늘가득님 11시 어 이 뭐 영어네요 네 비비수님 박명석씨 여도운 예뻐요님 소통방송은 무조건 한 코너 있어야 됩니다 도중에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코너요 알겠습니다 성투 점심이 맞지 점심이 대세네요 PD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LG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 어 오늘 코스피지수 어떤지 한번 보고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아쉽다고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앵콜 앵콜 코스피는 현재 0.22% 상승하고 있네요 야 오늘 만기일인데 그래도 나름 좀 잘 버티고 있네요 자 움직이는 그 수급 한번 볼까요 어 아직까지 외국인이랑 기관은 좀 소극적인데 여전히 우리 동학개미들 열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이 안 올라오는 이유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개인이 3200억 사고 있고요 어 개인은 전기전자와 의약품업 그리고 운수장비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현재 0.09% 아직 여기는 조금 부족하네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힘내게 어 개미 개인투자자 아 우리 개인 개미래 우리 멋진 투자자분들 예 개인투자자분들 계속 코스닥도 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 말고 정규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규 방송으로 가요 늦게 들어와서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방송도 아마 그 이제 저희 키움즈거 채널에 편집이 돼서 또 예쁘게 올라갈 겁니다 거기다가 정규 방송 원해요 다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박명석씨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어 제가 음 거기에 바로 화답해서 다음 주에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내일 등장할지도 예 앵콜앵콜 하고 계신데 아 지금 시간은 바쁩니다 명석님 핸드웨어 했어요 아 저 안 힘들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텐션을 또 살려서 해야 여러분들이 힘내서 또 매매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마우스 클릭하는 거에도 이렇게 뭔가 그 신나는 노래 들을 때랑 좀 처지는 노래 들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신나서 그냥 또 사고 팔고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건 해롭습니다 아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애플에 그건 나왔나요 여러분들 저 어제 밤에 보면서 애플에 그 뭐 중대 발표 뭐 이런 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좀 나왔나요 요거나 한번 간단히 보고 갈까요 애플 중대 발표 내일은 언제 오세요 저도 모릅니다 피디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전화해가지고 김축권 피디님 좀 바꿔주세요 한 다음에 예 박명석씨 내일 언제 나오나요 이거 물어보면 또 올라올 겁니다 어 나왔었구나 현대차 주가 들썩이게 한 애플 중대 발표 뚜껑 열어보니 인종 형평성 재고 이니셔티브 왜 이렇게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들 형평성은 알겠고 재고 높인다 이니셔티브 출범한다 주요 인종차별방지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중대 발표가 예정됐다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1억 달러 규모? 와 돈 시원하게 쓰네 역시 소수 인종에게 교육 인턴십 멘토링 등을 아 그래서 중대 발표구나 흑인 위주인 주요 대학을 중점 지원한다 아 그렇구나 중대하네 엄청 중대하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만 중대하긴 하네요 현대차 주가 괜찮나요? 현대차 주가 아 역시 좀 실망하셨네요 주주분들이 2.9% 하락하고 있네요 사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애플 중대 발표 나온다 그러고 나서 현대차가 아이폰으로 문을 따게 했대요 문을 열 수 있게 아이폰으로 그 현대차 문 열고 시동도 건다 문 따는 게 여는 거 아닌가요? 애플 아이폰으로 현대차 문도 열고 시동도 건다 이래가지고 어 이거 뭐지? 이거 진짠가? 이게 원래 안드로이드밖에 안 됐다면서요 전 차가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아이폰으로 이게 된다길래 어 이거 진짜 그거 뭐 되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혹시 중대 발표가 이 현대차 관련 뉴스인가 했는데 상당히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그 CES에서 GM 같은 경우에 되게 핫하더라고요 어 이런 거 되게 이쁘게 많이 만들었던데 GM에서 차를 뉴스 괜찮은 거 없나요? 어 첫 온라인 CES 주인공은 단연 미래차 CES 둘째 날 관심 모았던 제품은 이거 아닌데 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 이쁘더라고요 EV 어 GM 제공 예 EV600 어 이거 봐요 이거 진짜 멋있거든요 GM이 어 미래형 전기차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이런 것들 발표해가지고 혹시 GM이 또 애플 타이밍에 현대차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GM이 혹시 약간 견제 놓으려고 이렇게 또 멋있게 또 발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애플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가 파트너가 사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요것도 우리 한번 주의깊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슈가 좀 더 가시화되면 제가 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MC 회장님 소통맨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전화하면 소통하면 딱일 듯 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좋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섹터도 좋기 때문에 유튜브 올라가면 댓글 좋아요 빵빵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물러나는 소통맨 박명석이었습니다 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봉 짚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수상자 뿅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번 봉 봉 시작 봉 탈 봉 봉 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